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정이 아주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오늘 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역시나 여진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워낙에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섰다가 다시 눌러주고 약간 쌍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반도체 그리고 경기민감수들 추가적으로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머크 같은 경우에는 4% 급등을 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미정식 크게 하락을 할 때도 머클 제외하고 전부 다 박살이 났죠. 그리고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물가금리 경기침체 이런 부분이 쭉 연결되는 데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제약바이오라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HLB하고 아주 좀 유사한 주가 흐름이 머크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0.68% 또 하락 중이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가 막상 창이 열려 버리니까 무섭다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운은 0.16% 상승 중이지만 나스닥은 0.7% 하락 중입니다. 지금 전체 맵을 좀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주들 또 급락이 일어나고 있죠. AMD 3% 엔비디아 2.9% 반도체주들이 시장 급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안 좋죠. 반도체 장비주 지금 6% 하락에 2.9% 하락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죠. 전환을 하고 이게 바닥을 잡으려면 상당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반도체가 시장 하락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물가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 1.1% 애플이 0.4% 테슬라가 0.9% 구글이 0.6%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메타는 0.7%로 있고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머크죠. 머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혼자 상승했죠. 0.6% 정도 올라섰는데 오늘은 4%나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도 0.17% 상승 중이죠. 지난주에도 별로 안 떨어졌죠. 릴리도 0.4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에버비는 0.07% 상승하고 있죠. 화이자도 0.2% 상승을 하고 있고 암젠도 1.3% 상승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부분은 상승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도체하고 기술주들을 제외하고는 파란색이 좀 많죠. 녹색이 좀 많습니다. 녹색이.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하고 기술주들 아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그 외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바다 워낙에 많이 빠졌다. 잠깐 해서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지금 전체적인 화면을 보면 시중 큰 종목들 크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주들, 경기민감주들, 경기순환주들 특히 반도체 이렇게 하락. 그리고 나머지들은 보면 에너지, 석유, 가스 부분은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아마존이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소비자 방어 음식 요소들 대부분 다 상승 중이죠. 대부분 다 상승. 에너지, 소비재 그리고 금융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 주들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부 오르고 일부 내리는 이러한 분위기죠.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수가 0.7%로 하락하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지수가 큰 영향을 주는 큼직큼직하죠.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큰 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반도체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만큼이니까 구글 정도 사이즈가 되죠. 얘네들이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반도체 장비주들 얘네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리니까 나머지들이 그래도 반도체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얘네들이 이제 크게 밀려버리면서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겠죠. 지금 이 머크의 주가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 머크가 특별하게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심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게 이 제약보의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머크가 잘 살아남았죠. 미국 증시, 다우전스 지수금락 머크 빼고는 전멸이다. 인텔, 애플은 뚝 떨어졌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소식이죠. 그래서 머크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지금 흘러가는 모양 자체가 비슷하죠. 지금 흘러가는 모양 자체가 HLB의 주가 흐름과 아주 유사합니다. HLB의 주가 흐름과 아주 유사하죠. 이렇게 방향이 위로 가고 있죠. 방향을 위로 올라서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위로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나스닥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머크는 올라서고 있죠. 여기에서 딱 물려있다가 지금 21선, 21선 부분에서 올라갈까 말까 상당히 좋지 않은 시즌, 분위기지만 급등해서 올라가 버리죠. 6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위로 싸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흐름이 HLB 주가 흐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비슷하죠. 이 최근의 흐름만 보면 아주 유사하죠. 이건 오늘이고 이렇게만 보면 최근의 주가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게 머크의 주가입니다. 이게 착각을 할 수 있겠죠. 어? 이거 HLB 주가인데 이렇게 HLB 차트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 배입성까지 한번 터치하고 나서 은봉 계속 보이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까 말까 20선 안전에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고 60선이 또 바로 위에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머크는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지수는 하락 중이지만 튀어 올라 버리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잘 봤죠. 이렇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머크입니다. 머크 착각하시면 안되고 머크의 주가 흐름 그러면 자 HLB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HLB 주가 흐름하고 보니까 자 HLB 주가 흐름하고 좀 유사하죠. 120선 터치 120선 터치 그러고 올라서고 올라서고 그러고 이제 20선 위에서 좀 놀고 있는 상황 20선 언제리에서 놀고 있는 상황 비슷하죠. 그리고 60선이 여기서 지금 요렇게 20하고 60하고 같이 물려있죠. 같이 물려있는데 여기 60선이 여기 있죠. 60선이 여기 있죠. 조금 위에 있는 상황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20선하고 60선 60선이 조금 위에 있지만 여기는 딱 모여있고 차트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옆으로 좀 행보를 하면서 기고 그러고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옆으로 행보 옆으로 좀 가다가 좀 밀리고 다시 올라서 베이전 터치하고 그러고 옆으로 계속 기었는데 음봉이 계속 나오죠. 음봉이 계속 나오고 그러고 좀 올라서고 이틀 올라서고 올라서고 그러고 3일 왔다 갔다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하다가 위로 가버리죠. 하다가 위로 가버리죠. 위로 가버리죠. 위로 가버리죠.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크의 주가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죠. 좀 비슷하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HLB는 머크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가치 환급을 탈퇴 재료들을 실제로 손에 쥐고 있죠. 그리고 이틀 천에 대한 데이터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죠. 지수만 보고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